자, 고생하셨습니다 아, 재밌었구요 아우 아주 감회가 새롭네요 진짜 몇 년 동안 했죠 내가 어, 몇 년의 역사가 저기 했는데 어쨌든 끝까지 게임 또 잘 만들어 주신 또 텔테일 게임 이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막 만들어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리비어스리, 온 워킹 데드 주인공 클레멘타인은 워킹 데드 전작서부터 소녀였을 때부터 좀비들한테 쫓기면서 많은 사람들과 엮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중에는 배신자도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고 좋은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클레멘타인은 당당하게 자랐습니다 이제는 거의 여전사급이 돼버린 클레멘타인 그녀에겐 지켜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전작에서 어, 만나게 됐던 꼬마 아기가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서 그 아이를 지켜야만 하는 입장이 되었죠 그리고 어느날 좀비에 쫓겨 들어간 학교에 어린이들만 모여있는 청소년들만 모여있는 그런 단체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행복에 겨워서 즐거웠지만 알고 보니 그곳은 어른들에게 침략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그 어른들한테 공급하는 공급기지 역할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어른들의 기지에 들어가서 잡히게 된 클레멘타인과 다른 주인공들 과연 그들은 잘 빠져나와서 이 좀비의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말까요 출발해 볼까요? 어, 가보죠 워킹데드의 지난 이야기 클레멘아는 항상 내 곁에 있었어 저 꼬마가 말하는 거죠 내가 조심하도록 침착하도록 강해지도록 가르쳤지 마지막 총알은 나를 위해 남겨놓고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속죄해야 한다고 가끔씩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항상 클레멘타인 누나의 말을 들었어 하지만 요즘 많은 생각을 했어 누나가 항상 옳은지 나는 잘 모르겠어 누나는 만약에 자신이 물리면 자기를 쏘라고 했다 그건 옳지 않은 것 같다 우린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어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의 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누나가 나한테 릴리를 쏘라고 했을 때 난 화가 났어 정말로 화가 났다 난 이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겠다 누나도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난 모든 규칙을 기억하고 있어 첫 번째 규칙은 절대로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야 아, 왜 이게 다 컸네 인자 아주 저게 벌써부터 사춘기야 말도 덮하고 저게 내가 옳은지 안 내놓은지 저런지 안 시키는 대로 좀 하지 저게 꼭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 저게 아, 이게 맞나 틀리나 맨날 이렇게 하면서 어? 말 대답을 지금 일단 좀.. 어허 이게 다 컸죠 이제 다 커서 사춘기야 벌써 미국 애들은 사춘기가 빨리 오네 제발 10살도 안 됐을 텐데 저 어렸을 때 죽어라 살려라 내가 다 살려놓으니까 저게 어 어 어 어 어 지렁님 지렁이님 고맙습니다. 어어 우와, 여기서 마지막에 그 보스급이랑 싸웠죠 맞나? 어, 다들 지금 난리 났어 대도님 고맙습니다 소리 너무 투명하거나 말씀 주세요 오오 안돼, 저 모자 중요한 모잔데 어, 두산 베어스 모자가 아, 안돼 두산이 두산이 떨어질 거야 두산이 떨어질 거야 어 아, 에이제이 에이제이 렌터카 잠깐만 기다려 아, 배다 어어어, 10세이 어어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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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차! 어, 어 역시 오와 오와 오와, 안돼 우와 저기 우와 좀비 좀비 오와 안돼 아, 아 아니구나 어, 야 나 어쩐지 저기 어떻게 저걸 풀어내려고 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안돼 에이제이 렌터카 널 빌이러 갈게 끝나가 잘 기다려 어, 예잇 아이짜 지금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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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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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그래, 누나를 믿어 못 잡을 건데 어, 마우스를 조준해서 원안에 누르세요 투 쓰리 어어어, 잡았어, 잡았어 어, 어이차 오케이 와, 미리 좀비들이씨 오오오오오오 안돼 x3 빨리 x5 아우, 너 왜 이렇게 무거워졌니 애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가벼웠는데 이 씨 뭐지 먹으라고 그랬지 내가 어휴 아휴 어어 와우, 야 이거 떨어져도 난린데 이거 떨어져도 큰일인데 이거 어? 뭐야 그거 저기로 가자 와, 점프 될까? 와, 안돼 저거 저 줄을 잡아 저 줄을 잡아 타잔처럼 가자 아니, 모르겠으면 같이 떨어지던가 임마 야, 모르겠으면 야 너 할 수 있어 임마 You can do it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어? 점프 할 수 있어 너도 나도 점프해 심호흡해 동양에서 쓰는 방법이야 심호흡 어때? 어, 그렇지 x2 오, 야 제법인데? 어어 어어 가자 가자, 저 줄을 잡아 줄을 잡아 타잔처럼 가자 가자 아아, 안돼 안돼 어, 다리 깨 아아 으악 으아아아 오, 오 으아 와, 저거 완전 제네 입장에서 완전 파인애플 나고 막 이런 거 막 사과나고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거 그런 모습 아니야 어, 먼저 가라 됐어, 이게 떨치네겠다 호이차 아 ahh 일추만 늦었으면 죽을 받 Jetzt 어유, 저 뜨거울 텐데 저거 뜨거워서 저거 사실은 이렇게 못 잡고 있는데 저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오 , PFF 오! 오! 우와!! 아 2009 아 미안해요 x2 아이씨 진짜 아 오늘 많이 죽이네 미안합니다 빨리 가 x2 좀만 기다려 오이차 아, 아, 아 아, 아, 병! 아, 아, 이거 이런 다리가 뛰었어,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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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어 어우, 이거 어려운데 이번 편? 마지막이라 그런지 아, 딸 라후D 바로, 바로 처리하고 간다 나 없이 안 갈 거라면서 바로 갔어 자 어, 폴차 근데 키보드랑 마우스랑 다 해요 자 잘 봐야 돼 오오오호x2 오,오,오,오,어 어,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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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오오 au 오, 앞이랑 다르게 나오네 워어어우우 어, 아우 쟤 떨어졌다 어, 다행이다 쟤 떨어졌어 가자 가자 흐이차 어, 잡아 x3 야, 잡아 와아 와아, 종류가 어찌되냐 오우야, 머리 좀 더 들어가냐 오! 야아씨, 아직도 저 어른들이 야, 난리 났네 아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x2 화살 x3 어, 화살 x3 호이차 아우 야, 이거 볼기 힘든데 아잇 알아챠! 아잇챠! 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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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잤 쏟 잤 어, 나이스! 잘했어! 거기 딱히 와, 딱 좋은데 있잖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호이차! 와아 와아 야, 가차 없죠 여전사죠 완전 플레이더야 와, 난리 난리, 난리야 와 아, 이거 기절해있으면 좀비한테 파먹히는 거 아니야 어어어 어 x3 어우 나이스! 어, 왔다 어, 왔구나 왁크가 루이스 어 아, 구해줘서 고마워 얘랑 뽀뽀 했었던가? 우리가 아, 루시오 어어 나이스 어, 저희도 살았네 아이고 x2 아잇, 으이차 나이스야 어, 물렸나? 뭐야, 눈이 눈이 다쳤나? 눈을 다쳤나봐 아, 눈이 완전히 아이고 쟤 완전 많이 다쳤는데 아이고, 어쩌냐 쟤 저 터질 때 그걸 봤나봐 와아, 시클랐다 지금 와아 어, 쟤네들 살아있는 애들도 있다 저 어른들이야 쟤네들이랑 엮이면 안 돼 우리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와아 어, 얘네도 살아있네 네 저 어른들은 뭔가 하여튼 자기들 이기주의에요 자기들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이제 애들을 병사들로 키우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얘들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 뿌개졌으니까 탈출구가 탈출구.. 어? 여기 카트 어, 카트라고 치기에는 좀 너무 어, 쟤네들도 살아있네 아이고 야, 와 애들을 진짜 처리할라 그러네 저거 야, 어어 어, 조심해 야, 애들한테 막 총을 이 자식 죽을라고 이게 앗쌓아! 아, 나이스 어 어, 이 여자는 좀 쎄 보인다 어, 아, 승용! 어 어 어, 어 그렇지 x3 그렇지 니 깔깔이가 그걸 안 막아주진 못할걸? 군대 갔다 오셨나? 깔깔이가 있으시네 여기 깔깔이 따뜻한데 오 오케이 쟤가 배신자였던가? 오, 와이씨 쎄다 쟤가 배신자였던가? 아, 맞아 얘 미니 맞아, 얘랑 원래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얘 완전 배신했지 어이구 물렸어 가자, 오! 자, 빨리 우리 친구들한테 가자 물렸으면 이제 끝난건데 얘도 계속 갈신하려고 그랬지 우리 어어 야 너 왜 내 딸한테 막 콧볼을 막 줘 완전 저기 아주 그냥 어어, 어 저기 쟤가 피아노 잘 치더라 저 뽀뽀가 뭔가 복선일 것 같은데 사망 플래그인데 저거 헐차 헐차 야, 이게 진짜 이게 여전사 아닙니까 와 가자 어어, 야 어어 어어 쟤 끝났어 이제 어? 야, 스루탄 씨 야 야 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빨리 차 아, 호우 야, 파이어 인 더 홀 안 돼! 아, 저거 놀라가지고 도망간대 아, 난 어떡해 야 아, 제냐떤 우리 둘만 남았다 와 아아 당신의 칼이 사라졌습니다 아, 칼 없으면 안 돼 우와 큰일 났다 진짜 이거지 진짜 위기다 3년 초간에 어, 어 쟤가 있었구나 가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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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베베베베베베베 베베베베 prop 아잉 마 훌위기 임마 오 나이스 잘해서 제법인걸 꼬뱅이 오 Owner에서 시ации 스피드까지 빨랐으니 생각 뻔しょ 재밌다, 이번.. 이번 에피소드 어, 어 뭐야? 아아아, 얘 얘 얘 맞아 얘 변장하네, 얘는 좀비로 변장했죠 좀비 냄새가 나면 쟤네들이 같은 종인 줄 알고선 공격 안 하거든 그래서 워커들을 끌고 댕겨요 움직여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일단 들어가야지 뭐 와, 이런데 곰이 쓸 것 같은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쟤가 AJ가 총 쏜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네 쟤가 뭔가 살생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 마음인가 봐 가자 릴리라고 전작에 나왔던 어떤 여자 있는데 그 여자가 그 어른들의 보스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악독해져가지고 우리가 죽였어요 네, 좀빈님 고맙습니다 횃불을 좀 만들.. 내가 또 해결해야지 또 횃불 만들 줄도 모르는 애들이 또 저기 있으니까 여기다 나무가 있네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봐, 야 막대기 딱 집어 아, 물기가 많네 물기가 아이씨 아이씨 그러면 이거 막대기 어, 어쭈? 어쭈 저것들 봐라 왜 쟤네들은 못 들어오지? 끼나? 미.. 미는 건가? 아, 아니 미는 거 아니네 아, 얘는 좀비들을 죽이길 싫어해 좀비들도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애예요 얘는 좀비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좀비들을 좋아해 약간 그런 거야, 약간 쟤네들이 저런데도 불구하고 좀비들의 인권을 종권을 챙기는 아.. 종권운동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좀비를 죽이지 말자 이런 거 막 여러분! 좀비를 죽여서는 안 돼요 막 이런 거 하는, 이런 하는 하는 사람들 있지 아, 얘네 누나가 미니인데 아, 미니, 미니 미니.. 아이씨 거짓말 해야 되나? 아, 아야 물렸어 물렸다 얘기하자 미안하다 누나, 누나를 거짓말하면 또 나중에 아니면 또 더.. 이 게임은 거짓말하다 걸리면 또 나중에 더 애들이 싫어해요 조금만 기다려 미니 그 배신자가 그래도 나는 맞아요 나야말로 천사죠, 얘한테 거짓말을 안 했지만 사실은 거짓말 한 거예요 왜냐면 얘네 누나가 배신쟁이인데 내가 그것까지 얘기 안 했어 니네 누나, 니네 누나 뿌락치라고 니네 누나 뿌락치야 겁나 배신쟁이야 근데 그냥 단순히 물렸다고만 했죠 어, 어 부시돌로 쓸 수 있겠는걸? 오, 좋아 야, 이런 원래 부시돌이 원래 이렇게 널려 있어요? 원래 이렇게 널려 있어 어, 여기다 또 오 크리스탈이 떨어져 있네 방에다 갖다 놓쳐 어디 불을 붙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아 여기 불을 붙여볼까? 어? 어, 이런 데가 한번 가볼까? 어, 아니 여기 또 우연히 장난감이 떨어져 있네 버섯 장난감이네 나중에 산림을 산림 가져가네 여기서 산림을 차려라 아주 둥그레서 야, 여기 둥그레서 어 어? 여기 시체가? 오호, 천 댁이다 야, 이게 붙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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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징검다리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디든 저기로 가야 돼 이렇게 보면 개울이 있고 골이 있는데 둘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물살이 너무 세 보이는데 판자 떼기 같은 것들을 좀 갖고 와서 맡을까? 응? 거기에 또 툭나무가? 아니? 물 한 척해 이런 곳에 툭나무가? 밀어볼까? 하이차 하이차 나이스 아이구 좋다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어우! 어우, 저거 온도가 때렸어 진심 펀치를 날렸다 항상 얘가 또 제일 늦게 가지 항상 제일 먼저 모든 걸 다 해놓고 제일 늦게 가는 타입이야 너무 착한 리더, 리더의 모습이죠 아유, 자식아 임마 야, 어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유, 자식아 임마 야, 굳이 지리야 야, 어우야 어어, 어어 어 어, 그렇지 불 어, 연세 연세적으로 불이 붙는다 가자 어, 빨리빨리빨리 빨리 빠-리 천천히 빠-리 천천히 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아유아야, 저거 아, 저거 어우야, 아우 저거 저거 빨리 빨리 어이차 어이차 오오, 다행이다 와아 어, 나 어이고, 다 다 흘려고 한다 어, 해냈다 어, 클램이 점점 예뻐지는데 다 부져 애가 좀비들을 걱정하는 존꽃운동가 아, 저러다 배신할까봐 걱정이다 저거 저 눈빛이 뭔가 배반의 눈빛이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아, 오늘 하루 힘들었군요 자, 이제 푹 쉬십시오 방송 보시면 좋을게 어우, 야, 여기 길이 되게 여러 군덴데 야, 되게 큰 동굴이 있네 난 사실 이런 동굴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디센트라는 영화를 본 이후로 동굴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런 좀비들한테 습격당하는 영역 클램님 고맙습니다 클램님 감사드려요 어어어, 건넌다 어 어 어, 왜 그래 어어, 왜 그래 어어, 왜 그래 야, 왜 그래 쟤 왜 그래 왜 저러는데 아니, 어우 아니, 또 왜 저러는데 아아 아아 아, 지금 나한테서 지금 얘가 왜 이러냐면 그 릴리라는 여자를 이제 그 나쁜 여자거든요 진짜 나쁜 여자야 근데 내가 죽이라고 했거든 우리가 이제 안 그러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 AJ가 걔를 쐈거든 근데 얘는 종권 운동가라서 폭력 폭력과 탈생을 반대하는 애야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가 나같이 폭력적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봐 뺏어가는 이런 애가 어딨어? 이게 이런 이런 아이러니한 애가 어딨어, 이게 어허 이게 아내 바보 같은 거지, 저게 어허 평화를 위하면서 평화를 위한답시고선 테러하는 거랑 뭐가 달라, 저게 어 저런 거지, 어 어, 그렇지 어이구 잘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어, 그렇지 잘했어 어, 이제 강해졌어 어 어 워우, 싸움 좀 하네 아, 반탄창만 쐈대 자식아, 말대 꺼 하지 마 임마 너 가만히 좀 있어 임마 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냐 어 한 벌만 쏘랬지 누가 반탄창을 쏘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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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이 사이코패스 같은 놈이 너 이 자식아 어디서 뭐가 기분이 좋긴 뭐가 기분이 좋아 임마 이 자식이에요 저기 가만히 좀 있지 내 사춘기인가 저게 자꾸 말대꾸를 저게 자꾸 불을 붙여 활활 아, 이게 쟤 아, 이 자식 이거 완전 크면 큰일날놈이네 이거 어이씨, 이거 무섭겠는데 이놈, 아주 크면 오, 야 이거 보스가 포스가 끝판 보스 급인데 이거 어 오우, 다들 어 어, 과거파야 어우, 이거 완전 호랑이 새끼네 이거 너무 과도한 거죠 정치를 보는 것 같다 한쪽은 너무 좌고 한쪽은 너무 우야 지금 너무 미치겠어 지금 이 상식적인 사람이 없어 그냥 좀 상식적으로 좀 살자 상식적으로 좀 적당히 좀 서로 하면서 살자고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둘 다 아, 저 치겠네 아주 아 어 뭐야 잘못 키웠네 내가 그래도 살인은 좋아해서는 안 돼 안 죽일 수 있으면 최대한 안 죽여야지 죽이는 걸로 해결을 보려니까 그러는 거 아냐 리 아저씨랑 같이 살았으면 진짜 행복하셨을 텐데 어서오세요 그래, 그치? 사주님 고맙습니다 아, 리 리가 죽었지? 너 죽었지? 너 죽었지? 어, 얘 완전 삐뚤어졌네 니가 선을 넘었어 그래 그게 문제인 거라고 이 바보야 아, 나중에 아주 어느 집단의 보스가 될 것 같다 그냥 폭력적인 독재 보스 얘 크면 이게 거기다 나한테 배워서 최강의 워리어가 될 거야 어어, 줘봐 아프지 거기 제일 아픈 데 모금이 저리지 왜 그래 왜 저러지? 어, 왜 저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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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왜 이만 자식이 이만 온다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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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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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아, 쟤도 옛날에 저랬구나 에이제 같았어 그러다 많이, 너무 많이 죽였어요 얘도 되게 많이 죽였었거든 아, 저게 잘 죽였는데 아, 저게 잘 죽였어 아니, 저게 잘 죽였어 아무도 죽였어 아니, 저게 잘 죽였어 아니, 저게 잘 죽였어 아, 저게 잘 죽였어 그래 그 알겠는데 저게 좋은 거 이상적인 거 알겠는데 야, 그게 안 되잖아 임마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하자고 근데 네 생각이 진짜 너무 위험해 임마 강요하면 안 되지 어 이상주의자야야, 완전 저게 잘 죽였어 아니, 저게 잘 죽였어 저게 잘 죽였어 저게 잘 죽였어 피로할 때 싸우고 굳이 피로하지 않을 때 싸우지 않고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너무 안 싸워도 문제고 너무 싸워도 문제인 거지 응 좀비님 고맙습니다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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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좀 닥치고 있어, 제 말도 여보 데일밴드 좀 없어 입 좀 내가 붙여놓을게, 저거 저거 반창고로 입을 붙여놔야지 저거 말 못하게 어, 마데카솔 발라가지고 세사리도 깨서 입술을 붙여놔야지, 저거 어? 그래, 친구들을 지킬 때만 싸야지 제발 너 당연히 정리할 수 있다면 그래, 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냥 믿자 그냥 믿을게 친구를 지킬 때만 써야 돼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겁나 반항할 거니까 그냥 좀 챙겨줍시다 그래, 이거 또 인정받으면 더 좋아해요, 또 아 네가 그니까 얘인 거다 임마 이 자식아 근데 저렇게 해야 또 고쳐줘 어, 바람이 불어온다 이곳에 나가는 곳이 그냥 어, 오 또 있어? 오, 어 드디어 싸우려고 한다 그렇지, 얘도, 얘도 이제 변화했다 오, 쌍칼 아, 나왔어 원래 얘는 사신이었거든요, 얘도 얘도 좀비 사신 원래 좀비들을 완전히 학살하던 앤데 그러다가 이제 좀비들이 생각이 있음을 알고선 저렇게 좀권 운동가로 변신한 건데 이제 드디어 상식적인 사람이 됐죠 필요할 땐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 어 어, 나왔다 오오, 야이C 좀비도 생각이 있다고 제 주장은 그래요 좀비들이 뭔가 옛날 속에 꿈 속에 있다고 그러나? 하여튼 뭐 좋은 시절을 계속 뭐 꿈꾼다나? 하여튼 뭐 그런.. 그런다고 했었어, 옛날에 네, 생각이 아니라 약간 뭐라 그러나 그런 추억 속 같은 데에 갇혀 있는 느낌? 뭐 그렇다고 하는 거 같던데 하여튼 하여튼 AJ는 내 허락이 우선이라고 이제 생각한대요 됐어, 네, 저는 어, 어 AJ한테 자신감을 심어줬대 클램 생강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클램 생강님 다시 학교로 들어가야죠 어, 뭔가 이제 지금 평화로워졌다 아 话 vote 겁니다 아 아